10장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파울 10장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파울 10장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파울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도구는 모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명백한 것을 보고 또 보지만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그리도 성급하게 나를 제쳐놓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몸을 던져 수고한 것 하나하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위협한다는 이 소문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의 편지는 강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나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 그러한 소문은 면밀히 조사해 보면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떠나서 편지로 쓴 것을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떠나 있든 여러분과 함께 있든 편지로 쓰든 직접 말로 하든 간에 우리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낫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편에 우리를 끼워 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고 경쟁하는 자들은 사실상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쳐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방문한 첫 번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우리가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적법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그들의 직무에 간섭하거나 그들과 똑같은 혜택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가 확장시키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참여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너머에 있는 지역에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이루어놓은 일을 침범하여 그것을 우리 공로로 삼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공로를 주장하려거든 하나님을 위해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세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참아주시겠습니까? 부디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 했고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소개했습니다 이제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와가 뱀의 번지르르한 제잘거림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수수하고 순결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한 것과 상당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여러분은 그를 잘도 용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하다는 사도들은 용납하면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도 그들보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들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그토록 감동시키는 매끄러운 웅변도 익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입을 열 때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담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 사례 없이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큰 실수라도 범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들이 나의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누군가 나를 돕겠다고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늘 마케도니아의 신자들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앞으로도 짐이 되지 않을 테니 여러분은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나는 이웃의 판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비밀로 해둘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만 나는 우리 사이의 일을 공개하여 숨기는 것이 없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내 입장을 바꾸지 않을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소 어리석은 말을 계속하더라도 나를 비난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비난하려거든 차라리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큰소리 좀 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말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요즘 인기 있는 현란한 설교자들에게서 찾아낸 못된 버릇입니다 여러분은 재판석에 앉아 이 모든 사기극을 관찰하기 때문에 예상치 않게 이따금 찾아오는 어리석은 자들의 비위까지 맞춰줄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여러분에게 터무니없는 돈을 청구하고 여러분을 윽박지르고 여러분의 뺨까지 때리는데도 여러분은 그들을 감탄스러울 정도로 참아줍니다 나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참을 만큼 비위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단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들에게 감탄을 금치 못하니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 곧 여러분의 옛 친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그들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신나간 짓입니다 그러나 시작했으니 끝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 서른아홉 대를 맞은 것이 다섯 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한 것이 세 차례 돌로 맞은 것이 한 차례입니다 세 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새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교회로 인해 겪는 곤경과 걱정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편에 처하면 나는 뼛속 깊이 절망을 느낍니다 누가 속아 넘어가 죄를 지으면 내 속에서 화가 불같이 타오릅니다 굳이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당한 굴욕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굴욕이 나를 예수처럼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내가 다마스쿠스에 있을 때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성문에 초병을 배치한 적이 있는데 내가 성벽에 난 창문으로 기어나오자 사람들이 나를 바구니에 담아서 내려주었고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12장 약함에서 오는 강함 여러분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과 개시의 문제도 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14년 전에 그리스도께 붙잡혀 황홀경 속에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끌려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일이 몸을 입은 채 일어났는지 몸을 떠나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몸을 입고 그렇게 된 것인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지만 그 들은 것을 발설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하려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내가 당한 굴욕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마음이 있다면 우스운 꼴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알기 쉽게 진리를 내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나를 보거나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되거든 나를 우연히 마주친 어리석은 사람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받은 게시들이 엄청나고 또 내가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들을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했고 실제로 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다닐 위험이 없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가 드러난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춰주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탓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도록 놔두기보다는 나를 지지하고 칭찬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그토록 매료시킨 저 대단한 사도들과 견주어 내가 그들만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겪어보아서 알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복된 시기와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참 사도를 구별하는 온갖 표적들 곧 놀라운 일과 이적과 능력의 표적들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나나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교회들에 비해 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덜 받은 것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바로 내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은 것 말입니다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 책임을 빼앗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세 번째로 방문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두 차례의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소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지갑을 비우고 내 목숨까지도 저당 잡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사랑을 덜 받게 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앞에서는 자급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교묘하게 소교 빼앗았다는 험담이 끊임없이 들리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을 속이거나 여러분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권했고 그와 함께 형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속여 무언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여겨 줄곧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배심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온갖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내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방문할 때 여러분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내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서로 실망한 나머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서 싸움과 시기와 격분과 편가르기와 격한 말과 악한 소문과 자만과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저 무리 악과 불륜과 추잡한 행위의 진창 속에서 뒹굴며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는 무리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13장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제 나의 세 번째 방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두세 증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나서야 명백해진다고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방문에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멀리 있지만 거듭 경고합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옛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해온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더없이 약하고 굴욕적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볼품없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굴욕을 당했지만 이번에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나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가 완성되기를 응원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그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환영하고 나아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환영하며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진리의 승리를 경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들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잘 진척시키고 싶을 뿐 책망이나 징계에 시간을 낭비할 마음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서로 조화롭게 생각하십시오 상냥하게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가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мет pers Their 구속 의견을 채워주시던 humanos